동남선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계승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봉근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용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충근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혼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황재룡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제로터리 테니스협회 윤영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하셨네요. 워싱턴 문화예술위원장 서부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유경수 기념사업 오사카 지구위원장 김미경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워싱턴 재앙문인회 김용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MMC 피플 회장 유희종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하셨네요. MMC 피플 부회장 김재홍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 사진감독 지영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상유수 취재국장 민영범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데이비 타임즈 대표 송계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스DNC 대표 윤숙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유아 레스티어 대표 오경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내과 전문의 오경남님 사이분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영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경남님께서 또 따님을 들으셨습니다. 독도를 동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오찬희님 어디이십니까? 한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간다 선교사이신 저스터스님 네, 많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 나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 오셨나요? 내빛뎀 여러분들 명단을 받은 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소개가 좀 빠진 분들은 중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호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을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또 도착을 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린다은 회장님의 기념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 박수로 찬양을 해주십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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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